오늘 은혜받고 성취들 하나님 말씀은 대살로니카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대살로니카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감사체질이라는 우리에게 강단히 말씀 주셨죠 우리는 좋은 일이 있고 응답이 있고 그러면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제목처럼 무조건 감사가 가능한가 말은 쉬운데 나에게 적용이 가능한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잘 안 될 것 같은데 바울은 그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24시 기도로 모든 것을 연결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이 강단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요 또 상박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하반기를 또 후반전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4시 함께하시는 하나님 체험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박국서 3장 17절에 보니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모든 게 없지 않습니까 살아갈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태를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은 취약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됩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다른 반응을 지금 하죠 하박국 3장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강단의 제목처럼 조건이 없는 무조건 감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감사가 나올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을 체험하면 가능하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요 24시 힘을 주시는 하나님 체험이라고 말씀하셨죠 1번 되지 2번 되지 공통적으로 들어간 것이 하나님 체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체험신앙인이죠 그래서 오늘 그 중간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393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3은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성취하시고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 성삼위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찬성가에 보면요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초반에 나오는 찬성가 있지 않습니까 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는 첫 번째 삼초월이죠 보좌의 축복, 시공간초월의 축복, 그 다음에 237 살리는 빛입니다 그리고 또 삼세팅이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이 내 안에 매일매일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삼, 전무후무죠 나, 교회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늘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삼은, 아홉 번째에서 마지막 삼은 삼시대죠 마지막 세 번째는 삼시대 목회자 시대, 중직자 시제, 랩런트와 부교육자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될 말씀을 목회자를 통해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야 강단과 같이 무조건 감사체질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70인 제자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저희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상 기뻐하랍니다 이 말씀이요 옵션, 옵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수적인 명령하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요 체질에 따라서 굉장히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또 다른 얘기죠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상황을 초월해서 가장 기뻐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힘들 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인생의 위기 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직장 상사에게, 윗사람에게 안 좋은 말을 들을 때 마음에 막 비수가 꽂히고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좋은 말을 들으면요 아, 생각 안 해야지, 다른 생각 해야지 하면서도 계속 생각이 나요 그 안 좋은 언어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틈을 타요 상대방을 미워하게 만들고 불신앙을 품게 만들고 사람에 대해서 이상한 마음을 품게 만들고 근데 오늘 우리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게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 가운데서도 왜 이 상황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까?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을 보는 영적 시각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많고 내 안에 고난이 있고 굉장히 문제가 터지고 미래에도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마음이 생기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근데 여기는 우리는 숨겨져 있는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10편 119편 71절에 보니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야마 내가 주의 윤래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10편 기자는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했습니까? 문제 왔습니까? 다윗과 같이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했습니까? 근데 고백을 해요 나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내 삶에 적용하고 정말 기도 24시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왔습니까? 오히려 기뻐하시고 또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오직 강남 말씀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밀이 이 기도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단순한 영적 진리를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영적 진리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영적인 진리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기도를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움직여요 흑암이 움직여요 사탄의 세력이 움직입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받았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건드립니까? 우리의 생각을 속입니다 상황들 가운데서 항상 무조건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불신앙적인 마음 시기와 질투적인 마음 이런 마음대로 속아버리게 되죠 그리고요 나중에 내가 사탄 심부름 하는 줄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쓰임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왜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라 열심히 다해서 기도해라 그런 얘기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왜 이야기했을까요?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건요 흐름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24시 기도 모두에 걸려 있어야 한다 우리가 말하는 24기도 아니겠습니까? 24기도는 우리 목사님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일어나면서부터 삶 오직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주만 선포하시고 아침에 출근 준비하실 때도 그 다음에 운전하실 때도 대중교통으로 출근하실 때도 산책하실 때도 운동할 때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24기도 모두에 걸려 있어야 된다 이게 또 기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기도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저는요 항상 생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어요 24하고 있어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좋은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몰입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기도의 용사에 대한 부분을 단임 목사님을 통해 배우지 않습니까? 아 저렇게 무릎으로 기도하는 주의종의 모습처럼 우리가 저런 모습을 본받아야 되겠구나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한 갈증을 느낍니다 교육자, 중직자, 랩너트들도요 아 정말 기도구나 기도만이 해답이구나 기도만이 성령주만의 방법이구나 그래서 기도에 대한 책을 읽어요 아 기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기도에 대한 메시지도 많이 듣습니다 아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지 아세요? 책 읽고 기도 안 해요 메시지 많이 듣고 도전 받아야 도전 받고 기도 안 해요 마귀가 그만큼 이 기도가 중요한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속이고 바쁘게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런 요소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요 배워야죠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확실하게 배우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 이 강단의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그게 전부입니다 그냥 중헌보원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한 주간 나에게 주신 이 강단의 말씀 단임 목사님 선포하신 이 강단의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요 어떻게 됩니까? 나의 잘못된 기도 제복은요 성령께서 고쳐주시고요 수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몰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게 다니엘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최고 공무원이에요 그만큼 참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뜻을 정해서 하루에 세 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죠 그러니까 다른 술객 지혜자들보다 열 배의 지혜를 주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범사의 감사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조건 감사체질이죠 범사의 감사라는 말은요 모든 것에 감사라는 거예요 직장에 다니다가 좌천했습니까? 열심히 섬겼는데 병이 들었습니까? 굉장히 친한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습니까? 왜 이것 가운데서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사람은요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로 결론난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났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임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저는 지식으로, 성경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과거의 모든 사건들도 감사하는 거예요 대부분 범사에 감사하라 하면서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옛날에 내가 받았던 상처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 지긋지긋한 상황을 지나셔서 지금은 다행이다 과거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과 다른 얘기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분만 감사하는 거예요 과거의 많은 상처들, 많은 사건들 이걸로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은혜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내가 용서할 수 있고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은 요셉 아닙니까? 요셉의 트라우마가 될 수 있었던 게 뭐죠? 요셉은요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았어요 자기 노예로 팔았어요 그리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총리가 됐죠 형들을 이제 만납니다 총리가 돼서 그때 형님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형님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그 고백 안에 형님들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렸을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 우리는 이제 죽은 목숨이구나 아, 우리의 죄악이 다시 우리 머리로 돌아오는구나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요셉의 고백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범사에 감사하던 거예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요 현재 모든 상황들에 감사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 동료들 상사들, 후배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지금 섬기는 가족들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의 사역 현장들, 동욕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좋은 사람도 있고요 안 좋은 사람도 있고 나랑 맞는 사람도 있고 나랑 잘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모든 상황들에서도 감사를 선포하는 거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미래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미래에 대해 감사하는 건요 믿음이에요 나의 영적인 믿음의 선포입니다 이미 응답된 거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요 그거는 과학적인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미 뭔가 응답 받았습니까? 좋은 일이 생겼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감사한 게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여의치 않아요 녹록치 않아요 그런데도 미래를 위해서 감사하는 거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죠? 예수님께서 말씀 집회를 하셨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인 거예요 남자만 5천명의 숫자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요 사람들이 이제 배가 오파요 그래서 예수님 드시라고 어린아이가 5병의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들으셨어요 지금 아직 도시락 하나예요 이거는 뭐 배드로 혼자 먹으면 충분할 그 도시락량이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5천명이 먹고 남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미래에 대해서 감사를 선포하는 비밀이에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환상이냐?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이 마른 뼈들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과 현실이에요 마른 뼈라는 건요 단 0.1%의 희망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그 마른 뼈예요 그런데 그 마른 뼈 환상을 보시면서 하나님과 에스겔이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나의 말을 대어내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어나라는 거예요 대어라 하니까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을 뿐인데 뼈가 맞춰져요 그 위에 힘줄이 붙어요 근육이 붙고 가죽이 붙고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감사를 선포하고 희망을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럴 때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육신이 치유되고 모든 것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대행전 3장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맹위를 본 거예요 그때 성령의 주시는 남다른 감동이 임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너에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제일 깜짝 놀랐겠죠 진짜 일어날 줄은 몰랐을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때 믿음으로 했겠죠 그만큼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아 믿음의 고백이 참 중요하구나 미래를 향해서 상대방을 축복하고 나를 축복하고 이 부분이 참 중요하구나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의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생각이 치유되고 육신이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감사는요 남도 살리지만 내가 먼저 살아납니다 내가 먼저 살아나요 우리 비행기 탈 때 승무원이 이런 얘기를 항상 하죠 긴급 상황 시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집니다 그때 반드시 보호자가 먼저 착용하고 그 다음에 약자를 착용해 줘야 된다 우리는 당황하면요 우리 A부터 우리 약자부터 하다가 자기가 잘못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진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야 내 주변에 있는 자녀들과 배우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요 항상 상처를 받아요 왜냐 창세기 3장 이후로는요 상처 준 사람은 없는데 받은 사람만 나와요 나는 상처 주려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냥 필터리만 거치지 않았을 뿐인데 상대방은 상처를 받고 마음이 흔들리고 교회에서 시험 들고 뭐 교회를 가니 안 가니 뭐 다른 곳을 가니 뭐 사역을 내려놓으니 이런 얘기가 할 수 있지 않 마귀가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은요 이 상처의 말이 딱 들어오면요 이게요 곪아요 우리의 마음을 계속 갈까 먹습니다 그래서요 강단의 말씀 국회 부처가 어떻게 해야 되죠 감사의 말씀으로 마음의 감사를 먹이세요 나의 생각의 감사를 먹이세요 먼저 강단으로 나 자신을 치유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스스로 격려하세요 은혜 많이 받고 가서요 가정의 문제로 부부싸움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은혜 많이 받고 가서 직장 출근했는데 완전 깨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은혜 많이 받고 했는데 문제와 사건 속에 우리를 몰아내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먹여야겠죠 예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느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 지금 이 상황 저주가 아니구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거구나 이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나를 살리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